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SK병원과 서울 강서구 미즈베디 병원 등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공개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은 9개 시도 5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새로 확인된 환자 가운데 5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이들의 동선이 확인될 경우 관련 의료기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제 오전 기준 메르스로 방역당국에 격리된 사람은 366명 들어 모두 3,805명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지난 3월 2%에서 1.75%로 0.25%포인트 내린 뒤 석 달 만에 인하한 것입니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당시의 저점이었던 2009년 2월에 연 2%보다 0.5%포인트나 낮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난은 최근 경기 회복 속도가 미진한데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의 타격이 예상보다 커 경기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기 대권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대구 수성구청을 방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장실을 방문해 이진후 수성구청장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 전 도지사는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수성구 지역이 어떤 이유에서 야당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이느냐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도지사는 또 이구청장과 통일과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 전 도지사는 최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대구 지역의원을 직접 만나 이항구 의원이 불추마 선언을 한 수성갑 지역구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전 도지사는 지난달 29일에도 새누리당 수성갑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고향을 위해 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19대 새누리당 경북도당 신임위원장에 이한성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11일 오찬을 하고 차기 도당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한성 의원과 김광리 의원이 도당위원장 후보로 나섰고 모두 양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2명을 제외한 의원 13명 전원이 직접 또는 보좌진을 통한 간접투표에 참가했습니다. 투표 결과 이원이 7표, 김원은 5표를 얻었고 나머지 1표는 기권입니다. 이원은 일반 책임당원 가운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신임 경북도당 위원장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대구시양 전기연주회를 관람하던 중 코바체프 씨가 갑자기 쓰러져 대구 시민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생명을 구했는데요. 건강을 되찾은 코바체프 씨가 대구가 내 심장을 구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대구 중구 남산동 천주교 대구 대교구청 내 성모당에서 최초로 대구시립교황학단의 클래식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 앞서 천주교 대구 대교구 교구장 조한길 대주교는 최근 심정지로 쓰러져 생사의 고비를 넘긴 줄리안 코바체프 대구시양 상임지휘자와 환담을 가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밤 대구시민회관에서 공연 중 지휘자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지자 시민들의 심평소세술과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에 코바체프는 처음 대구에 왔을 때 내 마음을 줬지만 대구가 내 심장을 구했다며 앞으로 대구시양이 전국 최초의 오케스트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제는 제법 선선했는데요. 오늘은 다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한낮기온 3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